반가운 봄비가 내리면서 영동지역에 내려졌던 건조특보는 10일 만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영서지역에는 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산불 위험이 여전한 상황인데요. 기상당국은 4월과 5월에는 강수량이 평년 수준이거나 그보다 적을 것으로 예보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성식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봄을 재촉하는 반가운 비가 내립니다. 도심 속 공원에는 어느새 봄꽃들이 희고 붉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겨운에 바싹 메말랐던 대지에 생기가 돌자 나들이갯글도 단비를 반깁니다. 23일 태백에는 비가 19mm가량 내렸고 0월 10.1, 동해 8.8, 강릉 5.5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강원 지역 3월 강수량 평년값은 50mm 정도인데 강원 대부분 지역의 이달 강수량은 10에서 20mm에 불과합니다. 이번 비로 10일째 이어지던 영동지역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은 영서지역에는 또다시 건조주의보가 발령돼 산불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 22일 영월지역 최고기온은 27.6도까지 치솟았는데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3월 1 최고기온 최고값을 갈아치웠습니다. 정선과 홍천, 인제 등 영서 대부분 지역이 이날 3월 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하루 만에 낮 최고기온은 10도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내리는 건 한반도 주변의 기압 배치 때문. 강원지방기상청은 늦겨울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지면이 데워진 상황에서 다시 따뜻한 남풍이 유입되면서 높은 기온을 나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분간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으며 4월과 5월에도 기온은 평년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평년과 비슷하고 5월에는 평년보다 적거나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봄철 강원도는 건조한 대기가 지속될 것으로... 기상전문 IT기업 웨더아이는 올해 강릉 경포호수 일대는 오는 31일, 춘천 소양강댐 일대는 4월 7일 벚꽃이 피어 평년보다 4에서 5일가량 개화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헬로티비음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